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hola good morning holy hi. 우와 휴가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2월에 마지막 날이 찾아왔네요. 오하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hola 잠 덜 깬 목소리네요. 아니에요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는데 아직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나요. 저는 오늘은 일정을 보러 나가야 되요. 위를 보러 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렇게 켜봤어요. 여기는 어릴때 나 이거는 큰 나 어릴때 왜 어머니께서 이 바가지머리 시켰지 머리가 바가지머리 일자 머리 왜 그랬을까 이때는 청산 웅변 학원이라고 웅변 학원에 다닐 때에요. 아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앞에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만 기억해요. 힘차게 외칩니다 이거의 마지막 포즈의 사실이에요. 힘차게 외칩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이 때 제 기억이 안 나요. 아프지 않디요. 그런데 그런데 언의vis에서 일어난?!?! lev일 때에 놀라게 довольно하자. 이렇게 해보셔요. 그랬도 있는... 아카데미가 말았는데요. 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なんであのこのあの前髪っていうかなこれをこうやったんですか これはねママが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よ でもねこの時はこれが流行ってるって あのなんかあの弱虫の4000のイメージでしょう4000の 髪の毛みたいですね 겁쟁이의 영생이 형의 그 앞머리 같죠? 일자머리 이 말 참 좋지 않아요 매일 웃을 수는 없지만 매일 미소 지을 수는 있지 It's right It's all right 웃으러 갑시다 웃으러 가자 It's all right 우리 함께 웃으러 가자 매일 웃을 수는 없지만 매일 미소 지을 수 있지 일본어로 하면 毎일 웃으러 가자 네? 毎일 웃으러 가자 毎일 웃으러 가자 毎일 웃으러 가자 毎일 웃는 거 아니야 毎일 웃으러 가자 毎일 웃으러 가자 뭐라고 하는지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 웃고 있습니다 또 보여줄까요? 이거는 가을 때네요 근데 밑에는 설레는 봄 왜냐면 곧 봄이 오니까 이때는 가을이네요 단풍나무가 있고요 어릴 때도 짝눈이었어요 그렇죠? 이때도 머리가 조금 이렇게 박아졌네 집에서 머리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바구니로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싹 잘랐었는데 아버지가 잘 못 자르셔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바구니를 그렇게 대고 자르면 되는 거야 아 미치겠네 그러셨죠 지금 시작된다 지금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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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뉴스 지금 1일이 코에 고음을 닫았다고 그런데 정말 잘한다 코에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작게 말하면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컸네요 아니 더 어릴 때다 이건 더 어릴 때다 이거 외갓집 어딜 텐데 외갓집에 있는 경상부도 예천 아마 그쪽 길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있어요 이건 더 어릴 때네 어머니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지금 저보다 젊으실 때 거예요 그는 그 때 오카 성과 지금 그 때 어릴 때 어릴 때 올 수였네 타분 직각마다 뭐 네 몇살이였어요? 이 녀석 안녕하세요 몇살이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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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더 컸어요 히힛 통통해 어동통통 어동통통 통통해졌죠? 여기 여기 커가지고 여기 놀이터 어머나 밑에도 노란색 잠바 입었네 둘 다 everything is gonna be okay 오케이 your everything my everything 아났다가 몸에 그릴 때였고 맞나 이 노래 가서 이렇게 있는데 커버렸네 이렇게 머리카락 많아서 부럽대 아까 다카쇼 사장님 성님 들어오셨었는데 다카쇼 그저 여기 있지요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그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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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uno 모노 아 이 노래 참 좋았네 마이버케 아래와 이 노래 도전 망고 이중 조용 체류는 왜 그랬지? 이 중에는 축백탄이 들어있어 박탄? 응 박음 이 노래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안녕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여러분 행복해요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 보내자 뭔가 뮤지컬들 같지 않아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행복한 월요일 어이 사랑하에 고마워 매일 웃을 순 없지만 매일 미소 지을 순 있지 슬픔이 음 설레는 봄 Love Yourself Love Yourself Everything's Everything's gonna be Okay 헤이 꽃이 피네 사랑해 고마워 설레는 봄 함께해 행복한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 시야와세나 개수요비오 수고시마쇼 시야와세나 개수요비오 이슈요니 수고시마쇼 인주나 행복한 월요일 보내자 해브와 굿몬데이 해브와 나이스 몬데이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왜냐면 나가야 돼요 오늘은 피검사로 갑니다 あの 오늘은 피검사로 갑니다 あの 오늘은 피검사로 갑니다 あの血의検査을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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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정도는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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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사를 하러 합니다 두 달에 한번씩은 꼭 하는 피검사인데 건강을 위하여 잘 다녀올게요 영어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검사 블루드 블루드 오케이 안녕 여러분 또 만나요 빠이빠이 귀 이 doubt 귀 귀